2016 형형색색 달구벌 관둥놀이가 어제 신천둔치 중동교 1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. 개막식에는 동아사 주지 효광스님, 종회의장 성문스님, 대구사원 주지연합회 총무 정효스님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등 4부대 중 2천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축하했습니다. 효광스님은 주인공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신천둔치 1원에서 열리는 관둥놀이는 상동교에서 희망교에 이르는 공간을 전통 등으로 장험하고 유둥띄우기 등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다채로운 체온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진행합니다.